대통령이 간호법 공포로 거부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도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처벌받았을 때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었는데 이걸 바꿔주겠다 이겁니다. 의료연대는 내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취소했습니다. 이제 정부의 남은 숙제는 간호사 달래기 이거 하나겠죠. 최희지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과 동시에 정부는 의료면허취소법도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면허를 취소하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법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료연대는 예고했던 총파업을 취소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한 간호사회 회장이 오열하다 실신하는 등 간호사 단체가 반발하자 간혹의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진료지원 PA 간호사가 수술에 참여하는 불법 요소에 대한 해결책부터 마련하겠다며 대학병원부터 찾았습니다. 거부권 행사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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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이나 법령이 명확히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현실이고요. 불안하지 않게 또 적법하게 이런 절차들이... 간호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단체 행동에 대한 결정은 미뤘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간호협회는 국회 논의 과정을 기다리면서 정부의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